안녕하세요 모모랜드를 찾아서의 햇살보다 빛나는 연우입니다 예상할 수 없다?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낚시합니다 시간을 낚는 거죠 세월을 낚고 배 타고 아빠랑 같이 잡아서 회도 떠먹어봤습니다 초장 찍어서 매력이 저랑 대화를 하면 저의 매력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대화를 할 수 없으니까 전 아쉽네요 가수로서는 1등 가수 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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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ar Over